아시아 북미항로 취향선사로 구성된 TSA가 이례적으로 연말에 운임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TSA는 현재의 낮은 운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 달 1일 미서안항로에서 950달러, 미동안항로에서 1700달러를 인상하는 운임 회복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에는 미서안에서 1200달러, 미 동안에서 1600달러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말 연시의 운임 인상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선사들은 중국 구정 연휴 전에 막바지 수요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 화주와의 운송계약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운임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2000달러를 웃돌던 미서안 운임은 최근 1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2월께 5000달러를 호가하던 미 동안항로 운임도 현재 반토막 나는 등 시황부진이 표면화되는 모습입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